이렇게 저희 디아나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합니다 이번 무대는요 저희 디아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 준비했거든요 저희 디아나를 도와주실 남성분들 문을 문어 이루고 있을 건데요 그 사람이 너무 좀 어려워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워보니까 괜찮네요 자세히 해야지 당연해요 나는 여자친구 없다 여자친구 있다 없어요 아 없습니다 저희 여자친구 있는 사람 올라오세요 반전이죠 다시 여자친구 없다 나는 디아나를 꼬실 수 있다 어우 장난 아니네요 우리 나이키 모자 쓰시는데 그리고 이제 두 분 남았는데요 저희가 누구라고요? 디아나 뭐라고? 디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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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올라오세요 디아나 누구라고? 디아나 디아나 혹시 디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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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세요 에이 의자에 그냥 앉아서 앉아 주시면 되세요 디아나 디아나 대응보해라 와 오늘은 우리 한국분리팀 축제인 만큼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구요 자 여러분 남은 공연 정말 신나고 즐거운 무대 많이 있으니까 함성과 박수 함께 즐겨주실거죠 아 긴장해라 지금 봐주면서 있는 그비로 즐겨주시면 되세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발도 가야겠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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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